롤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언제나 새로운 인포와 뉴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은 홈인스펙션 계통에 다년간 종사하신 남영일 씨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울러 항상 코스트로 수고해 주신 권영철 씨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일 씨 토론토에서 홈인스펙션 계통에 아주 오랫동안 종사를 하셨죠? 뭐 1999년, 그러니까 2000년 초서부터 지금까지 했죠. 한인들 지금 홈인스펙터로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네 뭐 한 4명, 5명 있죠. 그 첫 번의 한인으로서는 제일 첫 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처음으로 할 때는 인근에 제 옆에 홈인스펙터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홈인스펙션이라는 게 우리 한인 시청자들 이렇게 집을 우리가 사고 팔 때 홈인스펙션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홈인스펙션이 이렇게 대두가 된 것은 집을 팔고 살 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구입자가 내가 집을 사고나 살겠다 할 때 그 집에 대해서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때서부터 홈인스펙터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홈인스펙션을 하게 되면은 그 집에 대한 모든 상태, 이 집에 문제점이 뭐냐,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집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떻게 돼가느냐, 수리를 해야 되느냐, 뭐 또 데미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인스펙터가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조사 내용을 이제 저희가 다 기록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바이어게 주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가 좋다, 나쁘다, 내가 이 집을 검사한 결과 암만암한 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이거는 내가 사지 않아야겠다, 등가 또는 아, 이 집이 좋다, 그러니까 사야겠다. 또 어떤 경우는 문제점이 있어도 아, 난 사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 이제 그 개인에 대한 그 사정이 있지만은 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요구가 이 집에 대한 상태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 권영철 씨, 그 홈 인스펙션이라는 게 우리가 집을 사업할 때 그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집을 살 적에 컨디션으로 이제 오파를 넣게 되는데 보통 집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파이낸싱 하고 가면 홈 인스펙션. 아, 예. 그런데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리스 서티피케이트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파이낸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조건을 다 달고 들어가는 것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그게 홈 인스펙션이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구입자, 바이어 쪽에서 집에 대한 재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홈 인스펙션이라는 게 꼭 그 집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앞으로 그 집을 사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그 관리 방법도 그렇죠. 인스펙션 할 적에 이제 인스펙터들한테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가는 걸 또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살 집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홈 인스펙션은 꼭 한번 바이어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남영현 씨, 그 홈 인스펙션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서 이렇게 집을 휘이 돌아보시고 오시는 건지.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홈 인스펙션의 제일 그 첫 조항이 뭐냐 하면은 비주얼 인스펙션. 네.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까지 아직도 내 집도 아니고 바이어의 집도 아니고 지금 그 오너의 집이에요. 네. 단지 집을 사기 위해서 한번 검사하는 건데. 그렇죠. 그 또 그 오너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뭐 네가 살지도 않지도 모른다. 네. 이렇지만은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할 때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구입자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홈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오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다 보죠. 지붕에서부터 지하실의 모든 기초까지 다 보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다 눈으로만 보이는 것, 들어갈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하지만은 그것을 그냥 봤다고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주얼 인스펙션의 첫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입자가 어떤 때는 만족하지 않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뜯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뜯어보거나 또는 바이오에 또 친척 대신 같이 와가지고 나 인스펙션 운동하니 열어보거나 뜯어보거나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2, 3일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요. 왜 뜯었느냐. 왜 뜯었느냐. 이거 고치는데 300불 들어간다. 그렇죠. 돈 보내라 하면 저는 그냥 돈 보내야 돼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 일이 벌어 들어있었습니다. 홈 인스펙터 직업도 쉬운 직업은 아니네요. 그런 리스크를 제가 안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말하자면 케네디안 인스펙터들은요. 자기 혼자 가죠. 아, 그렇습니까? 간단한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뒤를 어떻게 하면 또 바이오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홈원어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유얼리 인스펙터 이렇게 딱 지정하는 길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인스펙터만 들어오라.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권영철 씨,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렇게 인스펙션을 한다고 하면 대개 바이오와 세일즈맨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세일즈맨하고 바이오는 자기가 살 집을 인스펙터하는데. 그렇죠. 당연히 가야죠. 바이오는 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인스펙션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난 그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에이전트가 이제 따라가야 되고. 우리 부동산협회의 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인스펙션을 할 때 바이오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부동산협회의 법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일즈맨이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군요. 결국은 지금 남영일 씨가 말씀하신 대로 홈 인스펙션을 해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는 있죠. 그걸 뜯어볼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남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 루핑 같은 거를 볼 쪽에 눈이 덮여 있으면은 못 보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인스펙터들이 꼭 그 상황을 인스펙션 리포트에 꼭 그거를 쓰죠. 상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그 후에 봄에 눈이 녹아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인스펙턴 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이미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스펙터들이 이렇게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참 얘깃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부동산업을 시작했을 때 한 30년 전만 해도 인스펙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그런데 남영일 씨 그런 제도가 언제부터 나왔나요? 네. 그 인스펙션에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 아 몇 년 안 됐군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협회가 조성되면서 정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그게 생기게 된 거죠. 그 전에도 그런 인스펙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전문가, 건축사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내가 봐준다. 아 예. 이렇게 해서 인스펙션을 했지. 그것이 어떤 자격이 부여돼서. 아 예. 라고 해서 원타리오 어소시에이션 오브 홈 인스펙터 이런 협회가 있어요. 그죠. 아 예. 레지스터드, RHI 이것을 받아야 돼요. 등록이 된. 아 예. 그러니까 정부에 겸한 등록이 돼서 제 등록번호를 받고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제가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 R의 차이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의지만은 그냥 프라크티스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걸 경유해서 말하자면 의사가 인털 과정에 있듯이 그렇게 해서 모든 그런 경력을 쌓고서 다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오프라해서 합격이 되면은 그 협회에서 레지스터드 홈 인스펙터는 자기증을 주죠. 아 예. 뭐가 다르냐. 법적으로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아 로이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빨리 레터를 보내셔. 그래야만 데미지를 우리가 저쪽에다 내길 수 있고 또는 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예. 그럴 때에는 레지스터드 홈 인스펙터가 사인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레지스터드 홈 인스펙터들은 그 인슈런스가 다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까? 예. RHI를 가진 분들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협회에서 그렇게 레터가 오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RHI는 온타리오에 300명밖에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홈 인스펙터가 무척 많은 것 같애도 등록된 사람은 지금 말씀하실 때 RHI입니까? RHI. RHI. 그러니까 레지스터드 홈 인스펙터의 그 직, 여기 말은 그냥 디지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줘요. 아 예. 차격증을 줘요. 예. 그 다음에 RHI라는 스터디캐터를 또 준다고요. 예. 6,600 스퀘어 피트. 아 넓이로 나가는군요. 그렇습니까? 그 이상은 사실은 인슈런스에서 커버가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커버가 안 되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빌딩 인스펙션 커머셜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그것은 이제 그 빌딩 하는 커머셜 인스펙션 코스를 또 다녀야 돼요. 따로. 따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CBI라고 그러죠. CBI. 커머셜 빌딩 인스펙터. 빌딩 인스펙터. 빌딩 인스펙터. 예. 그래서 그걸 그 콜피케이션을 받아서 그걸 가져야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뭐 얘기 드린다면 이제 모든 폼을. 그러니까 폼을 조성해서 내가 이제 어떤 그룹을 조성하는 회사를 해갖고. 예. 저보고 뭐 피어슨 에어포트를 검사해달라. 저는 자격이 있죠. 뭐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코스를 다 다녔습니다. 이제 그 무슨 뭐 5만 스케어 피트다. 10만 스케어 피트다. 이런 것은 이제 다 그런. 제한 없이. 제한 없이 콜로파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코스를 다녀야 되요. 예. 그러면 한국 지금 한 4, 5명 인스펙터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코스를 다해서 그런 그 규모의 상업용 건물을 인스펙터 하실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예. 아. 지금 남순 형. 예. 하여튼 뭐. 장하십니다. 예. 그리고 홈 인스펙션 할 때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런 상황을 좀 알려고 할 때에 인스펙션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새집중공검사. 예. 그건 뭐냐면 PDI. 프리딜리버리 인스펙션이라고 하죠. 그럼 새집을 하는 거죠. 예. 분양받아서 이제. 알겠습니다. 다 됐다. 인스펙션을 해야겠다 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스펙션을 대신해 주는 거죠. 아. 예. 제가 이제 가서 해 주는. 이제 뭐 인스펙터가 다 해 주는 거. PDI 인스펙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새집을 1년간 살았는데. 1년 안에 그 워런티를 커버해야 되는데. 예. 그 1년이 딱 지나면 그 워런티가 없어져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를 해야죠. 이 집의 문제가 뭐냐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워런티 끝나기 전에. 그렇죠. 끝나기 전에 그걸 해서 아이집엔 콘크리트 벽에 크레이에 갔다. 무슨 집 어디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다 기재해서 해가지고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 날짜에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더 유효가 돼요. 그래서 그걸 대신 1년 안에 해 주는 거. 그것을 워런티 홈 인스펙션 이렇게 4가지로 있습니다. 네 가지가. 네. 이제 구입자나 또 셀러나 이제 또 PDI나 워런티나 이 4가지가 있는데. 네. 자기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권영철 씨 그 우리가 알기로는 그 새집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 휴닥이라고 했고. 지금은 온타리오홈 워런티라 그러다가 또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걸 테리온이라고. 테리온이라고 또 바뀌었죠. 네. 그게 저희들이 알기는 7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말씀하시죠. 그 말하자면 그 스트럭처. 스트럭처죠. 푸팅이나 또는 골격. 아 예. 그거는 7년이에요. 네. 7년이죠. 그리고 이제 외부. 외부. 네. 워크맨쉽 같은 거는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워크맨쉽이라면 30일짜리가 있고 60일짜리가 있어요. 아 예. 그건 뭐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중공무사를 받고 난 다음에 미처 그 빌더가 끝내지 못한 거. 끝내지 못한 거. 그런 거는 이제. 그럼 새집을 사는 사람은 지금 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네요. 그거 해죠. 예. 뭐 해서 그걸 일일이 다 리포트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놓으면은. 예. 그것이. 예. 빌더테나 뭐하면 빌더는 그걸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참 좋은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새집을 사더라도 워런티 기간 전에 홈 인스펙터들이 와서 그거를 끝나기 전에 이제 그걸 인스펙터를 받아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묘한 것이요. 예. 하루만 지나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 돈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뭐. 쉽게는 천불에서부터 만불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손을 보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셀러스 인스펙션 같은 거는. 어떤 분들은 이제 집을 자기가 파는데. 예. 와서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컨피던스를 주기 위해서. 예. 미리 인스펙터 한 그 인스펙터 리포트를. 갖다 놓죠. 예. 갖다 놓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집을 빨리 발견하나의 방법인구나. 쉽죠. 예. 모든 게 디스크로어져들이. 그렇죠. 다 나와있으니까. 요새는 뭐. 인스펙션 리포트에. 사진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 거는 모르지만. 저는 그.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점에 다. 예. 칼라 사진으로 다 넣으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분명히 나오고.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집을 파시는 분들도 그런 건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바이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어떤 걸 무엇을 고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예. 예. 또 좀 미지수의 그. 그. 액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걸 알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서로 시비가 없어지죠. 그렇죠. 서로 시비가 없어지죠. 제가 알기로는 남영일 씨는 한국에서도 이 건축 계통에 그. 전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 학교를 얘기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한영대 건축가 나왔고.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이제. 정부 산업에 건축기사로 있다가. 아. 그래서요. 예. 대림 산업에서 제가. 예. 허무하다가. 캐나다는 언제 오셨습니까. 75년도에 봤습니다. 꽤 오래되셨네요. 30년이 넘으셨네요. 예. 예. 그 홈인스펙션을 하고 나면은 저 자신도 이제 그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그 많은 컴플레인을 제가 듣곤 합니다. 예. 예. 홈 인스펙터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컴플레인 하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하찮은 일 같은 거 가지고도 뒤를 깨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컨디션을 집어넣는데 웬만한 조그만 문제는 다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집이든지. 그런데 홈 인스펙터 입장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메이저고 어떤 게 마이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이너한 얘기는 그걸 다 얘기하고서 집어내고 그걸 기억하는 것은 세 집 PDI 인스펙션 할 때는 화동화 때 터치 앞에 있는 때까지 다 얘기를 해요. 세 집일 경우에 그리고 이 집이 쉽게 얘기해서 20년 된 집이다 할 때는요 우리가 말하자면 코스메틱한 프로그램 보기에 흉어다든가 이런 것은요. 그런 것은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은 리포트에 기재가 안 되고 또 그 리포트에 그 말이 써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섯 가지죠. 지붕, 스트럭처, 전기, 히딩 앤 에어 컨디션, 그 다음에 물 관계 물, 물, 워터 수도 관계 이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걸 다 풀면 그 다음은 또 그걸 끝나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무슨 컴프레인이 있다 하고 그거는 바이어가 그 집을 사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의 거기에 애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아니 난 이거 안 사야겠다 마음먹으면 이만큼이라도 지지압을 안 사는 거고 맞습니다. 예예 너무 문제가 많은데도 아이 난 좋습니다. 난 그래도 삼다 하면 또 사 사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어리스 한 부분 이 저로서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얘기할 때는 그 사람도 그걸 들어서 안 살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해서 저쪽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내서 거기에 대한 견적 금액을 얘기를 해서 아마 보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메이저 한 것은 그것은 아주 완전하게 기록이 다 되고 마이너 한 것은 그래도 마이너 한 것이 이 양반이 이것을 살 때에 얼마만큼 신경 쓰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다 기록을 해드려요. 에이 이건 다 해드리자 무슨 거. 아 그렇습니까. 홈 인스펙션 하실 때 많은 경우에 예기치 않게 집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뜯어서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홈 인스펙션 하시는 분들도 사실 사람이니까 또 가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워렌티를 사람들이 원할 건데 워렌티라는 게 있습니까? 홈 인스펙션은? 예 저희가 이제 그 홈 인스펙션을 하고 난 다음에 아프터 서비스 하는 것은 1년간 밖에 없어요. 아 1년간. 1년간. 아직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홈 인스펙션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워렌티나 개란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에서 워렌티나 개란티가 해당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제작을 했을 때 또는 어떤 물건을 또는 제작을 해서 시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아프터 서비스에 해당하는 워렌티 있지. 우리가 보고 지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워렌티가 있겠어요. 그래서 워렌티가 없다고 써 있어요. 단지 보는 걸 못 봤다. 미스팅 오미션 그럴 때는 인스펙터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기록을 안 해줘서 본인이 몰랐다 하면 그것을 나한테 추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건 솔직한 말씀이고 그러나 그거에 대한 개활적인 인스펙션에 대한 워렌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을 거래하면서 홈 인스펙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오파를 넣을 적에 보통 저희들이 홈 인스펙션 클로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셀러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세리스파이한다는 그 조건 바로 전에 꼭 메이저 디피션시라는 얘기를 꼭 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디피션시가 우리가 뭐라는 걸 알고 바이어가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년짜리 집을 사느냐 20년짜리 집을 사느냐 30년 된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아마 보는 룸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된 집을 사면서 우리가 새 집 같은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서로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바이어 세리스프라인 인스펙션이 있고 바이어 메이저 디펙트 인스펙션이 있어요. 잘 아시지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범위를 정하느냐 하면 바이어 세리스프라인 인스펙션은 everything 혹은 안 다음에 바이어가 내가 만족하지 않다 그러고는 안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메이저 디펙트가 있는 것은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메이저 아까 얘기 드린 다섯 가지에 대해서 메이저가 나오면 그런 걸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걸 좀 클리어해야 되는 게 결국은 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꼭 바이어는 돈으로 보상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또 원치 않고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홈 인스펙션이 굉장히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데 큰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내버려서 그것이 만 불이 나왔다든가 2만 불이 나왔다 하면 그 금액으로 추정을 해서 서른 네 곳이 되도록 에이전트가 이끌어야 되겠죠. 그냥 되는 건 아닙니까요. 저희들 비즈니스 하다 보면 참 단어들이 참 애매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이저 마이너 도대체 뭐가 마이너고 뭐가 메이저냐 사전 찾아봐도 이게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참 알규먼트가 많이 있고 법적인 문제로 또 비화까지 되는데 그게 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어가 참 애매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얘기 드리면 저희가 메이저라고 얘기를 드릴 때에는요. 인스펙션의 리포트상에 보수 비용이 보수 비용이 2500불 이상 넘어가면 메이저로 기록됩니다. 그것이 그 캐디고리가 아까 다섯 캐디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곳에서 그 중에서 단일합정으로서 500불이다 뭐 이런 것은 그것은 이제 마이너로 들어가죠. 2,500불 내지 3,000불이 나가면 리포트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사본을 갖고서 서로 디지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얘기 드리면 금액 깎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홈 인스펙션 그 계통에서는 2,500불이 메이저다 그렇지만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빌 쿨트까지 가면 그것도 메이저라고 판정이 날 수가 있고 그렇죠. 1,000불짜리도 마이너라고 판정이 날 수 있다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 남영일씨 그러면 대체적으로 홈 인스펙션을 하면 바이어가 하든 셀러가 하든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해야지 그게 맞습니까? 그냥 인스펙션 비용 비는 저희가 정하기를 그게 나와 있는데 3,000스키아피드 미만 대개 1,000스키아피드 미만짜리 지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지분 대개 보면 우리가 300불에서 350불 사이입니다. 그리고 3,000스키아피드가 넘으면 350불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4,000이 되면 400불 이상이 되고 5,000이 되면 500불 그런데 저는 그런데 그것보다 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캐나이한 회사들은 많이 받아요. 피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인스펙터마다 그게 다른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책정선이 우리가 협회에 알아본 결과 네가 하는 선이 에버리지 선이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받았습니다. 바위가 만약에 남선생님하고 홈 인스펙션 했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텐데 그렇죠. 대개 common question 이라고 하나요?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것들입니까? 저로서는 인스펙션을 하면 그 집에 대한 디텍트 문제점을 발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서 그거로서 시간을 보내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를 남선생 이 집이 값이 어때요? 제가 비싼 거 산 건가요? 또 제가 이렇게 샀는데 이 집이 비쌉니까? 가쌉니까? 안남선생님 많이 하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못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의 아니고 전문가이신 김선생님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제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스그머니 와갖고 이 집 사두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제가 무슨 사람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야속해해요. 할 수 없죠. 그렇군요. 아니 부동산 업자들한테 물어볼 말을 엉뚱하신 분한테 물어보네요. 바이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옳은 디시전을 지금 하는 건지 여러가지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싶겠죠. 그 순간에는 셀러한테도 물어볼 그런 적도 있을지 모르겠죠. 홈 인스펙션을 끝나고 나시면 대개 흔집 경우에는 수리할 곳이 꼭 나올 겁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개 그런 수리하시는 분들도 소개를 해주시나요? 남선생님 그 문제가 돼서 그것이 수리 해야 할 곳이 있는데 대개 데미지가 5000분이 났다 내드리면 그 다음에 오는 날이 어디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해서 드리면 좋아요. 저도 많은 업자를 알고 있고 서로 공전하는 입장에서 도움의 입장에서 이 사람도 소개해주고 일도 주고 하는 좋은데 그것이 끝이 안 좋아요. 저분이 소개해서 이렇게 된다. 네. 그런 일은 제가 하고 싶지가 않고 사양을 하죠. 저는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저희들 하고 같네요. 권영철 씨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나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여럿을 이렇게 놓고 손님이 직접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 남성님부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집을 거래하다 보면 한 35년 내지 40년 된 집들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수역에도 좀 많이 있고 또 서쪽으로 내려간 이토비콕이나 벌링턴 같은 데 워크빌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일렉트리컬 와이어링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알루미늄 와이어링을 썼기 때문에 인슈런스 보험을 들 쪽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인스펙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알루미늄 와이어링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1970년도에 제가 허가가 나서 그걸 썼는데 그것을 썼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좋은 차지죠. 전열의 전도율도 좋고 아주 좋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알루미늄 그것은 그것을 구부려서 조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사를 조이잖아요. 조이잖아요. 조이면은 다른 갈바나이지나 또는 함석물체와 같이 접촉이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산화가 된 그 사이에 부식이 됩니다. 이렇게 딱 눌려서 있는 게 그대로 있지 않고 부식이 돼서 시간이 오래가면 거기가 사이가 떠요. 사이가 떠서 그게 움직이면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럼 스파크가 일어나는 일은 뭐냐. 그것은 파이어 화자더라고.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것뿐이에요. 어떤 거 다 좋습니다. 다른 건 없고. 그걸 써서 공기 중에 산소와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갭이 생기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런데 그것은 그런 방법이 있죠. 거기다가 non-oxygen이라고 해서 코팅을 하죠. 그러면 산화가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CRL이라고 해서 커넥션을 후리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조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해서 보강을 시키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나 그런 데서 요구하는 것은 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농협은 아무런 일이 없고 법적으로도 아직은 이차이 없다. 그런 걸 함으로써 돈이 들어가겠죠. 오늘 좋은 말씀 참 감사한데요. 지금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영일 씨 기회 되면 다음에 한번 모시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R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홈인스펙션에서 권고 내지는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시죠. 집을 사실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항상 홈인스펙션을 꼭 하십시오 하는 거 보면 제가 무슨 욕심으로 하는 건데 얘기할까 봐 그걸 잘 못해요. 그러나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서 비록 300,400불이 소비돼도 그 이상의 이익이 있으니까 꼭 하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홈인스펙터 개통에 남영일 씨를 모시고 아주 유익한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영일 씨.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이 시간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